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그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랩이 생각보다 빨리 안 오네요. 저희는 지금 그랩하고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도착해 가지고 여기서 호텔에서 잠깐 있다가 가려고 합니다. 셀틴 가든이 왔고 여기서 하룻밤 먹고 다음에 다른 호텔로 갈 예정입니다. 더워 더워 덥지? 운증아 덥지? 아빠도 더워 아빠도 긴팔이야 여기는 하루에 6만원 정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1086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하다 지금 넓네 일단 여기 왔습니다. 무사히 왔고 생각보다 저희가 등급이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해 줬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룸도 생겼고 화장실 두 개네? 욕조 화장실 두 개? 알았어 문재 챙겨줄게 이거 문재야 여기 오니까 좋아? 어? 좋아요? 인도네시아에서 물조지마라고 했는데 모르겠네 물 많이 사니? 얘가 그래도 휠트 스위트 룹이라고 합니다 휠트는 가든이라 그렇게 친한가? 그래도 룸 업그레이드 잘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룸 업그레이드까지 해줬어요 어디 가세요? 리모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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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조 나 왜 씻자 필터가 있으랍니다 일단 필터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필터 끄는 데가 없구나 루나 리모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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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based 이분 리모콘 리모콘 밀 Esther 리모C 리모콘 이거 안 들어가요 왜? men 맛있어? 맛있어 냄새 냄새 온질이 냄새 네 이모콘은 왜 여기다 갖다 놨어? 이모콘은 왜 여기다 갖다 놨어? 이거 이거 한 스포 없으면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샤워 마치고 자려고 합니다 지금 새벽 3시에요 지금 은준이는 아직 안 자고 있어요 지금 와이프는 지금 씻으러 갔고 저희는 이렇게 이제 자고 내뱉겠습니다 어? 왜? 저희는 어저께 새벽에 자고 씻고 조심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어? 나갈거야 밥 한 번 더 씻고 세수하고 올게요 빨리 오늘 옷은 이걸로 입겠습니다 뭐 또 떨어뜨렸어 이만전 굿모닝 이쁘다 이거 무슨 어? 새가 날라다네 조식이 다 똑같습니다 어디가나 빵도 있고 빵도 있고 뭐있나 샌드위치 샌드위치 밥 로물렛 먹어 이거 베이비지 이거 맞아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식당보다 커요? 무슨 이거 거인들이 앉는 의자 같은데요? 저는 무조건 야채를 무조건 먹어요 저는 무조건 야채를 무조건 먹어요 자 이거 이거 먼저 먹을거야? 사이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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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 으흠흫 이 위험해 여기 어어 누나 이리와 이리와 엄마 이제 엄마가 됐다 어 일어나 일어나 아 가지 말라고 아 신나 타겠다 오늘 이 식구 자 저리로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거 어저께 필터를 가른건데 하루밖에 안서 왔는데 약간 우울해졌습니다 어? 왜 어디 탈출해 어디 탈출해 어디 탈출해 야 어디 가 어디 가세요 저희는 지금 호텔 옮기려고 지금 남았습니다 우버 택시를 불러서 기달리고 있어요 우버 택시를 불러서 기달리고 있어요 우버 택시를 불러서 기달리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